그 미디어 영상 매체로 된 것들을 전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야생 리샤마샤의 집에서 집을 미디어 파사드에서 영상 하나 전시하고 있고 세 번째로 저쪽 자작 5,6 끝 쪽에서 하는 콘서트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빈 프로젝터가 사람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는 공연이 있어서 거기서 리딩극이나 아니면 춤, 노래 그 다음에 타이거벨 선생님의 퍼포먼스까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 시간은 저기 자작 5,6 같은 경우에는 원래 12시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12시에 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 되겠어가지고 교수님께서는 그냥 일몰 후에 비가 잦아들면 게릴라성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 미디어 파사드나, 미디어 파사드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취소가 될 예정이고 저기 전 시간은 비가 오더라도 실내어서 영화관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영화관은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 안정해 놓고? 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새벽 1시까지 틀어지는데 이때 교수님께서 혹시 작가님들 중에서도 어떤 영상물을 같이 상영하고 싶으시면 저희는 저희도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지켜야 되잖아요 참여하시는 작가님까지 포함해서 저희 학생들이랑 시간을 나눠서 자리를 지키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기 자작 5,6 끝에서는 최기순 감독님 작품도 같이 상영을 하거든요 공연 전에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건대 학생들이랑 이제 뭐 흡연하다가도 같이 뭐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이제 또 이런 뭐 예술이나 문화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 또 관심도 많으셔서 여기 왔는데 본인들도 작품도 상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전시나 뭐 공연 같은 걸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같이 막 대화 나누고 싶고 서로 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거 주고받고 싶은데 좀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마음은 그런 마음이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뭐 좀 약간 대면대면 하고 좀 이런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쪽에서도 어저께 이제 이 자리에서 아침마당전을 할 때 건대 학생들 보면은 인사 나누면서 좀 반갑게 맞이하자 하고 얘기했으니까 건대 학생들 쪽에서도 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뭐 최대한 뭐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뭐 대화를 많이 못 나누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끔 저희도 그렇고 건대 학생들도 그렇고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상영회는 지키미가 있나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지키미를 하곤 있는데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연 저쪽 콘서트에서 준비 무대 하고 하다보니까 좀 사람이 부족한 지키미가 있나요? 지키미가 있는 시간이나 맞은 시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거를 오늘 저희 행위때로 시간별로 좀 나누려고 혹시 또 병하시면 좀 공개해 주실 수 좋겠어요? 지키미가 있을 때 가서 좀 같이 입구돼서 오늘 우리 드리고 싶을 수도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지금 야외에 설치하는 스크린 같은 경우는 뭐 장비 같은 게 다 있는 거죠? 네 빈 프로젝터를 내리고 스피컬 학교에서 저희 거 그게 우천시에도 플레이가 가능한 건가요? 어제는 플레이가 가능했는데 그게 빈 프로젝터를 비닐로 막다오니까 팬이 안 돌아가서 이게 중단이 되더라고요 빨리해요 네 그 이제 뭐 그렇게 어제처럼 악천원만 내리지 않으면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그 막는 거라 전체의 이야기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빨리 끝내야 또 준비할 행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쪽에 사용하는 길은 정말 필요한 스텝만 다니는 길이거든요 질러서 일을 좀 원활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좀 멀어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왜냐면 여기가 길이 안 돼 있잖아요 넘어져서 사고 안전사고가 아직은 안 났는데 날 가능성이 제일 많아 여기가 그래서 웬만하면 일리 다니시고 정말 여기 우리 운영진들 스텝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돌아다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